경북영동 충북영동과 병국 김치를 드라이브 버스로 여러분들을 추천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에 보시면 드라이브 버스로 마주겠습니다 충북 영동은 가로수가 감나무입니다. 그러나 경북 김천은 백일홍을 가지고 가로수를 조성해놨습니다. 그래서 백일홍을 조성해놓은 그리를 달려보시면 상큼한 느낌이 드십니다. 여기는 경북 김천입니다. 그래서 백일홍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가로수를 마시면 여러분들께 이 길을 드라이브 버스로서 전하는 바입니다. 경북 김천과 충북 영동, 충북영 사이를 있는 북도 4번 국도입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백일홍을 가지고 조성을 아주 잘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일홍이 피는 계절이 지금쯤 이 거리를 드라이브를 해보시면 아주 새로운 맛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일홍이 피는 계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일홍이 피는 계절이 있습니다. in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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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a 이계절과 난이도 무엇보다 먼저 구운 것입니다. 모모via에서 작은 도색을 gid distances. 어떠십니까? 101원 글이 다음납장 씁니다. 이렇게 조성을 해 온 김천시 환기자분들께도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이렇게 바로 손을 잘 정리가 되고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 것도 글이 많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시에서는 아주 이 글이 조성하는데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는 듯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천시 하면 가로수 조성은 전국에서 내놓은 거리로 하게 잘 정리가 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듯이 이 거리도 거의 3키로 4키로 정도가 되는데 그 거리를 100일옥 거리로 조성을 아주 예쁘게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 거리를 달릴때마다 이 길을 조성하시는 분들 관계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일상 달려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좌우 순 graphically 감사합니다. 토마토